원의 처리로서 할 수 있는 플레임 종합선물주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센터 크게 타던데요? 이건 뭐 쉬라빨로 손입니까? 자 이번판에 쪽으로 승리시 2만원 미션이 있구요 그리고 상대방 2판 이내에 극찬 나올시에도 5만원 미션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노려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토스입니다 상대는 프로토스에요 바로 시원하게 들어가겠는데요 바로 시원하게 부드러운 바다 들어가 슈입니다 바로 가슴 올려주고요 스티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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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스티브로드 그러면서 오버럴러스 그러면서 드론 원의 처리로써 할 수 있는 플레임 종합선물주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된 플레임 지켜봐주세요 시려 버리게 한 번 말입니다 바로 링 찍어주는 모습이에요 1H3 플레이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단 한번도 본적 없다고 말씀드릴께요 감이 말입니다 일단 바로부터 찍어주는 모습이구요 그럼요 링 생산해 줍니다 바로 달려줍니다 바로 보루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인데요 라포이안도 그리고 이거 샌더토게이터인가요? 이 친구 샌더토게이터 하던데요? 이거 뭐 쉬라 빨로손입니까? 이거 뭐 쉬라 빨로손이예요? 야옹 어우 쌌랄라 배너 피달아 보민가요 라포이안더포이안더포 샹 뚝뚝뚝뚝뚝 이 친구 정말 슈크감스러운다요 렛크가 라포이안더포 렛크가 라포이안더포 렛크가 라포이안더포 influx Tribble 어 길크리지는 에너 메올라옷over 쾌크쾌크 swings 조금 싼것같은데요? 시키리지는 마라 성큰 하나 박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정말 왜이러는거죠? 좀 싼것같습니다 진지빨고 말입니다 뽕불라고 하지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양방식입니다 새삭해라 그러면서 스파이어 인도어까지 올라가줍니다 이 친구 정말 왜이러는거죠? 양방식입니다 삐라로 삐따라보미니카열라 오우 스파이어가 정탈되는 장면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장면은 없야된다 요말인데요 호의 안덕 길러컨 드루는 상당히 좋네요 이 친구 정말 아직까지 상대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호의 안덕 호의 안덕 호의 안덕 이 친구 조금 이 친구 이 친구 위치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없냐? 호의 안덕 호의 안덕 호의 안덕 호의 안덕 호의 안덕 호의 안덕 이 친구 정말 어서 여러분들은 황당한 타이밍에 들어가 오우 성공 성공 상대는 위치는 이제는 정해졌습니다 양쪽에 다 없단 말이죠 형들 이거 맞나요 형들 이거 맞냐구 성공 지려 버려 업 주는데요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거죠 마탱이가 쭉 가버려 드론 사냥은 하지 드론은 잡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회처리 플레이의 진수입니다 도크넷 이 양반 왜 극찬 안합니까? 여러분들 리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시겠죠? 돌려보도록 하죠 상대의 센터구구게잇도 같은데요 그죠? 센터구구게잇 센터구구게잇 내리 꽂아버렸네요 충격과 공포의 상의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거 구두룩인지도 몰랐어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 구구게이트 센터구구게잇인지 전진 게이스인줄 알고 막을라 그랬는데 돌아왔죠 그죠? 느낌이 좀 쎄하더라구요 컨트롤 좀 지르긴 하죠 이태 이거 맞아? 컨트롤 사벌져버려줍니다 컨트롤 사벌져버려서 이 친구 승부를 보려고 제대로 작정하고 왔네 보니까 그죠? 그리고 가스 봤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해처리까지만 본거에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레어가 올라갈건 이 친구를 생각 못하는거에요 지금 구두룩 발음인건 이 친구 알고있잖아요 구두룩 발음인건 알고있으니까 본진에 투해처리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레어 올렸다고 생각하여 이 친구는 지금 맞죠 여러분들? 투해처리를 올렸다고 생각하는거에요 왜냐면 여기 해처리를 안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친구의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그냥 본진에 땡저글링 땡저글링 그리고 투해처리를 올리고 성크단을 짓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을거에요 아직까지 정찰 안됐죠 그죠? 오지마갖고 심저글링 그죠? 이때도 올라올라고 했었는데 허용을 하지 않았죠 제가 그죠? 링이 계속 나오니까 아 이거 투해처리가 올렸겠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지금 그죠? 정찰 못했어요 그러나 제 화면을 보면 스파이어 400 그죠? 가스통도 뺐어요 미네랄 최적화한다고 그죠? 본진의 포드캔 완성되어있구요 요렇게 된거에요 지금 상황이 마텔 가죠 전혀 이거를 아예 그냥 꿈에도 생각 못하는거에요 지금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예 꿈에도 생각 못하는 상태 음 바로링 달리죠 나름 치밀하게 했네요 이 친구도 지금 보니까 그죠? 예 여기 게이트만 지키면서 질럭 계속 충원되면 그죠? 어차피 저거 멀티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거 같거든요 지금 음 근데 어? 레어가 완성됐네 설마 뭐지? 했는데 그죠? 뭐지? 하고 있는데 라바가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근데 지금 본진은 와있어 어 이미 무탈이 도착이 되어있네 이미 그죠? 들어왔지만 드론 컨트롤 개질이네 그죠? 지지 음 상황이 요렇게 됐다 요 말입니다 예 참고로 방금 상대의 질럭 컨트롤는 매우 좋았습니다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예 저랑 거의 흡사할 정도로 질럭 컨트롤 잘했어요 사실 방금 근데 제가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미세하게 예 아주 조금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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